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신규 확진자 700명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방송에서 앵커께서 질문을 하셨죠. 정부 당국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나빠질 거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기를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랬는데 저희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보름 중에서 최대치를 찍었고요. 700명대로 회귀한 것은 지난 5일 만에 다시 처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언급을 좀 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오늘 확실히 좀 알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가 정확히 7명 줄면서 사망자가 정확히 7명 나왔습니다.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그만큼이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 관리를 잘해서 사망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어려울 거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각종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 교수님께서 특히 사망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 특히 70대, 80대가 감염이 되면 이렇게 사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1년 넘도록 의료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대응하는 역량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하루에 5명에서 6명, 7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60대 특히 70대, 80대, 90대 어르신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적게는 3명, 4명 많게는 7명, 8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왜 지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유해야 되는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도 우리가 늘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이 부분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떨어질 건데 아무튼 백신 접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고령층 거기에다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보호가 되어야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 또 사망자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안정화 출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백신 접종이 굉장히 시급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고령자분들, 고위험군들이 먼저 백신 접종이 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살짝 그 수치와 관련해서 이거 여쭤볼게요. 이 숫자가 만약에 이번 주에 잡히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석가탄신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주 후반에는 더 많은 확진자 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5일날부터 보면 이런 거죠. 5월 5일날 휴일 연휴로 인해서 잠시 착시 현상이 있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들이 계속 5월 5일부터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수목금 토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 어제 다시 다소 좀 늘었고 오늘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거든요.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면 석가탄신일이 다시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과 마찬가지로 다시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은 좀 적게 나올 거고 금 토요일 날에도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다소 적은 것처럼 보이다가 주말에 검사가 안 되니까 더 적어졌다가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적은 것처럼 보이다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번 주처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지금 거의 30에서 35%.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폭탄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다음 주 석가탄신일 이후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꼭 쓰시고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거리 두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백신 접종자 수에 따라서 거리 두기가 재편이 돼야 한다. 그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발표를요. 정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나 저 같은 전문가가 총론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각론,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상당히 다르고 또 방역당국이 제가 제안한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6월 말까지 즉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1,30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고위험군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특수직 종사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백신 접종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그리도기 조정안을 만든 게 있는데 지금의 확진자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실현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북 지역에 있고 전라 지역에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이것을 다시 이제 시범 결과까지 포함하고 백신 상황까지를 감안을 해서 7월 달 정도에 다소 개편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하나는 이런 거예요.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고 적어도 전 국민 대비 20에서 25%의 접종이 끝났을 때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예컨대 그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시간 제한을 폐지하겠다든지 또는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늘린다든지 또 가령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종교시설에 있어서의 대면 예배는 어떤 식으로 허용하겠다든지 또 실내 스포츠는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든지 실외 스포츠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고위험 산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클럽이나 유흥 지점에도 어떻게 적용하겠다든지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국에서 연주를 하시는 연주자가 100%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했을 경우에 실내 연주회는 연주를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 해는 완전히 개방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은 아 경제가 어떻게 회생이 되겠네. 또는 접종을 앞둔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가 전체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청사진을 먼저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건데 어제 방역당국이 얘기한 것은 오히려 저와는 반대. 그러니까 어떤 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거를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이게 되면은 일상생활과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 청사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고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는 제가 제안한 것과 같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훨씬 강력한 어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결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제안을 한번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다시 요청드립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연과 관련해서 연주자가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좌석에 거리 두기 없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열어달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객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국민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와 지금 6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하기로 된 분들이 일단 다 접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이 25%에서 30%가 된다. 그러면 연주자들이 100%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관객이 마스크만 온전히 착용하고 실내 공연을 즐길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위험군들이 보호가 될 경우에는 다소 확진자들이 젊은 분들한테 나온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 전국토에 한꺼번에 여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범지자체에서 한번 운영을 해서 확실히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전국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마스크 때도 제가 식약처장을 굉장히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는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역당국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신 이전의 상황과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계속 현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백신 접종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연주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100% 접종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지역 하나, 대전 지역 하나, 부산 지역 하나에 일종의 특수 접종 시설을 만들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이분들, 특수한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우선 상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특수한 시설이니만큼 특수한 요구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료 접종을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또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시범 케이스 또는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를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우선순위와는 좀 다른 접종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동시에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마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그럼 스포츠 경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는 또 안에서 취식이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이제 실내 스포츠가 있을 수 있고요. 실외 스포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외 스포츠는 좀 더 제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실내 스포츠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건이 되면 실내 스포츠를 하는데 모든 관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운동선수가 100% 접종을 다 맞고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는 순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접종시설에서 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객들이 마스크만 다 착용하고 취식을 안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코로나 이전 사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제 제안드린 것처럼 다소의 연구가 필요하고 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일 할 것은 아니고 연구가 필요하면 그런 데이터가 모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 방역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약간 방역을 마이너스 갉아먹는 조치이죠. 하지만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께서 백신을 접종을 하면 여러분들을 지금 족쇄처럼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 마스크에서 바깥에서라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백신을 맞아달라, 조금만 더 참아달라, 방역에 조금만 더 동참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방역에 열심히 참여하면 어떤 대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제시해줘야 어르신들이나 혹은 여러 시민들이 약간의 부작용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백신만 맞으면 이번 여름은 마스크 없이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철학이 강양구 기자님이 말씀하신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청사진, 적극적인 어떤 대응책을 내놓음으로써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구나. 또 하나는 제가 학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도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같을 수는 없는데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계속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백신 접종을 우리 당국도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우리의 소상공인이나 우리의 학교들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방역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 또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 결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대책, 이 제안을 촉구드린다고 하는 점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교수님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각기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고 기준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특수접종시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 특수접종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혼선이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 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풋볼이나 야구가 그 사회에서 상징하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인이라면 모두가 다 현장에 가서 풋볼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야구 경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풋볼 경기장이나 혹은 야구 경기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때로는 마스크 없이도 응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허용을 해주면 그게 그 사회에 미치는 이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맥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사찰 같은 종교시설에 가서 직접 에베라든가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금 1년 넘게 참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 에베를 전면 허용하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 있는 BTS 콘서트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아이유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라든지 아니면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어깨를 걸고 응원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백신을 접종하면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달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 방학이 되면 고3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왜 고3을 접종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고3을 접종하게 되는 것은 우선 이 연령대에 있는 고3이 수능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차별 없이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3이 백신 접종이 되었을 때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3이 백신이 접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고3은 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마치 고3 학생들이 다 백신 접종을 해서 대면 수업이 되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에 임해주셔서 이런 비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언가 백신 접종에 대한 독력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했을 때의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론은 방역당국이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강론은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우리가 충분히 정교한 연구를 통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해외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분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프랑스 현재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확진자는 2만 명 수준에 조금 내려와서 1만 9천 명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대략 몇 명 정도 나왔었죠, 프랑스가? 4월 중순에 한 4만 명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은 접종하셨는지요? 저는 아직은 받지는 않은 상태고요. 현재는 50대 이상 연령대가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제가 듣기로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네, 맞습니다. 5월 12일부터요. 그러니까 어제네요. 남는 백신에 한해서 예약을 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됐고요. 6월부터는 모든 성인에 대해서 접종을 확대할 예정인데 현재는 1차 접종을 전 국민의 27%, 1800명 정도 수준을 맞은 걸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래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우려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백신 접종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 부작용 우려 이런 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우려에 대해가 많아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기피하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특히 사고도 있었고요. 여기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해서 사고도 있고 해서 카스텍스 총리가 직접 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며 홍보를 하는 그런 TV에 나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50세, 5세 미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이자랑 모더나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드레 백신을 맞고 있으면서 조금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이웃나라인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 둘씩 봉쇄 조치를 지금 완화시켜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프랑스도 현재 4단계로 낮춰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말일 날 마크로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1단계로 5월 3일부터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금지가 해제되었고요. 다음 주 19일부터는 드디어 한 6개월 만에 르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치를 지키는 조건 하에 6개월 만에 문을 열고 식당, 카페도 실내는 안 되고 테라스에서만 영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는... 4단계는 6월 9일로 야간 통행이 11시까지 늘고 레스토랑도 다시 열고요. 해외 여행객을, 보건 패스를 사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수용할 계획이고 마지막 4단계가 6월 30일 날 야간 통행 금지가 전면 해제되고 1,000년 이상의 실내 공연 활동이 제외되고 하지만 클럽은 폐쇄하고 이런 단계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단계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면 여름 휴가는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이제 수준에서 확진자가 늘지 않고 계속 백신의 접속률이 올라가고 한다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유럽에서는 가장 큰 가족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모든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자 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또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보건증명서가 이제는 쓰인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초창기에는 종이에 QR코드가 인쇄된 종이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뭐 백신 센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에다가 QR코드를 전송을 해주고 있는 이런 센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르누벡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공연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프랑스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제 절반 이상이 확 줄어들었네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봉쇄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나눈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0일 되면은 실내 공연, 1,000명 이상의 실내 공연도 허용한다고 하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000명이 참관을 한 브릿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은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공연도 이렇게 마스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아니,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 차량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우리가 상황이 좋은데 도대체 방송하는 당신네들어 무슨 영국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나라는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폭발할 겁니다. 이게 왜 백신이 중요하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확진자도 줄고 사망자도 줄고 위중증도 줄지만 마스크를 열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상황은 훨씬 좋지만 마스크를 못 열고 일상생활로 못 간다고 하는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깜짝 놀랐던 시기를 지나서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이제 일상생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서 일정 수준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속도를 내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스크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보다 훨씬 좋은 국면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하는 것이 앵커의 질문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백신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영국의 길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길이라고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왜 영국의 길로 가야 하냐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90%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고 전체 인구의 거의 60%에 가까운 인구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무슨 일이 가능했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브리드 어워즈라고 하는 큰 행사에서 마스크를 안 쓴 채 4천 명에 모여서 행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는 15일에 FA컵 결승전에 관중 2만 1천 명이 들어가는 걸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최소한의 방역수칙만 지키면서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중학교도 마스크 착용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학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거리두기 해야 하고 놀지 못하고 그렇죠. 아이들끼리 거리두기 해야 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 써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교육하는데도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마스크 쓴 채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백신을 접종을 하면 어른들이 우선 다들 백신을 접종을 하면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영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역설적이죠. 영국은 지금도 하루에 1,000명, 2,0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자도 한 10명, 5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점점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 숫자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들 백신을 접종을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